너는 녹티스가 싫어요 고1 기독 나이스 3박 날래야지 흐흐 아이고 나이스 살려줘 아이 아프다 간 좀 간 부는거 봐 아프다 망했지롱 오늘도 3부속은 뭐야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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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으흐흠 아잇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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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이 쩌어 으흠 그래도 렉 안걸리는데요 아 아 아 어 뭐야 야 데미지다는거 봐 하하 소패 그냥 צ 수리 습 자 이 으악 저 조작 막았지롱 딱 걸렸어 아 왜 안받냐 한번 더 해라 고치 날 이길거 같은거거든 그런거거든 근데 넌 날 이길 수 없어 그런거였어 넌 날 이길 수 없어 아 저 칼짜로 진짜 부질러 보고싶다 진짜 방격했으려고? 내가 걸릴거 같애요? 와 초고 와 초고 칼칼 칼 칼 부질러 버리고 부셔버리고 싶다고 왜 나는 칼도 없는데 철포레 무슨 칼이야 지가 무슨 뭐 히비치야? 아아 빠쇼! 도겨라 도겨라 어 뭐야 오 안맞네 아아 안 맞어 아아아아아아 그치 이번에 리로이 저기 뭐 너프 됐다고 뭐 이렇게 나왔더라구요 근데 보니까 그 중하랑 하중이랑 뭐 이런거 좀 하다가 막히면은 딜레이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거는 하나도 하지도 않고 무슨 이상한 기술만 조금 뭐 경직 프레임 이런거랑 조금 늘리고 미친거 같아 그래서 레벨을 올리면 안돼요 올라가왔자 맨날 리로이다 만나는거 그거 어떻게 플레이를 해 나갔던사람은 아 뭐야 얘 저거 리로이 저기 리로이 야 리로이란다 록티스 하다 주차 찌는거 어떻게 막아요 얘 띄워야되나 안 망해지던데 하단 앉으면은 야 미쳤다 아 뭐야 하단이나 긁어졌다 아 렉걸렸어 아 단면승 해야되는데 짠 막아도 돼 와아 어잇 몇빵 어디 날로불라고? 네 하단 쪼던거 저거 중단 찌르는거 저것도 안막혀져 바가지롱 타 타 아 진짜 아 저 딜레이 꽤 없나? 와아 졌어 졌어 야 또 자기 이겼다고 안 넘기는거야? 저거 앉아도 안돼요 안되던데? 아 내가 잘못하는건가? 한번 해볼게요 횡치.. 횡치는것도 하..다 미치겠다 아아아아 어떡하냐 뭐야? 뭐야? 우와 딜레이키트를 안하니깐 먼저 때렸잖아 먼저 먼저! 그렇지! 딜레이키트를 안하니깐 먼저 때렸잖아 먼저 먼저! 그렇지! 아이고 어우 이거 안 맞네? 오? aktiv이다 오!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역삭기 할라그래? 흐흫 짜증나지?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타 타! 어서 드래곤으로 바꾸셔야 할텐데 드래곤? 드래곤이 뭐예요? l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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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ágina 한글자막 by 한효정